지덕 지덕 딱구리를 이용하여 총알을 빼기 시작하는 지덕 앞쪽 총알을 다 빼고 X종을 부수기 위해 로켓 런처를 발사한다 그러나 무언가에 의해 요격되어 버리는 로켓 찬한 이에 지덕은 모든 총알을 다 빼버리는데 어 빠졌다 다 빠졌다 This is Sparta 이것만 성공하면 돼 가자 자 토끼개 한번 성공시켜 보자 날아오르라 다 빠졌다 다 빠졌어 더 갈게 하나 튄다 오케이 어 파라가 감지했어 나는 일단 한발도 안 맞거든 짐나 가까이 왔는데 빼야돼 빼야돼 이제 자 바로 소동적 치유 합시다 저기 와이건 안에 보이는 거 같은데 어 준다 와이건이 보인다고? 건물 안에? 스태고 말고? 응 스태고 아닌 거 같아 스태고가 저 높이까지 꼬리 보인 거 말이야 와이건인 거 같아 저거 스태고 맞아 두 마리네 오른쪽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보여? 그거 스태고 꼬리 나야 민서요 아 그런가? 스태고 꼬리야 저거 가자 풀중척 여기까지 포탑 없어 진정 아 저쪽 왼쪽 포탑인데? 또 안 쏘는데? 저거 다다란다? 뭐야 남았는데 저거? 스태고 전기 포탑 두개 쏜다 나 왜 방탄 부서졌지? 너무너무 각도가 그러는데 엄마 이상한게? 나 피고 반피야 각도가 옆에 포탄 맞아서 왼쪽도 있고 왼쪽 포탄 맞았어 그래서 골렘 등에 안가려졌어 오른쪽에 붙어서 가야 돼 내가 각도를 못 보거든? 일단 나갔다가 다시 갔어 오른쪽 쪽 협곡이 아예 붙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른쪽 포탑만 맞는다 왼쪽 포탑만 안싸 지금 이제 안 나와 다 빠졌다 왔다 나 일단 쉬고 간다 아 하나 설치된건가 방금 아 지금 엑스종 이거다 지금 엑스종 눈뽕땜에 조금만 이따 갈게 내가 저기다 C4를 두개 설치했거든? 엑스종 앞에? 근데 다른 기폭장치를 갖고와서 터트려지는지 한번 보게 근데 이거 절대 그렇게 안되네 거기 되면 내가 해도 터져야되는데 안 돼 나 한번 해볼게 터져보자 내가 아까 설치한거 터진다고? 내가 골렘을 휘두르니까 내가 맞더라고 내가 맞더라고 내가 맞더라고 내가 맞더라고 내가 맞더라고 한 두개만 들고 응 가서 그냥 철문에다가 받고 자살 대로? 자살 대로? 응 이번에 엑스종 한 번 부셔볼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봐줘 내가 공격하면 되는지 안 돼 그쪽으로 가면 됐죠 그쪽으로 가면 됐죠 이쯤에 있지 않았나? 어 근데 부러졌나?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거기? 부러졌네 부러졌어 미소 좀 더 앞에꺼 부서 지금 뒤에 있는게 너 지금 부러거든? 아 부턴만 안다 어 나 총알 빼 피 많으면 일단 뺄게 나 부상 안전해 안전해 미소 거기서 피 많아 볼래면? 그럼 좀만 좀만 앞으로 가봐 나 그 발 앞에 시청했거든? 한번 먹어볼까 됐어 거기 스톱 거의 다 부어 오케이 진짜 먹었어 먹었어 됐어 이제 빠지면 돼 하하하하 야 뭐 부셨어? 엑스용? 엑스용 하나 부순거 같애 근데 니가 시야가 안보이니까 저 하나 부수고 그 앞에 있는걸 못 부숴어 고기 좀 먹어야겠다 고기 좀 먹어야겠다 고기 좀 세울게 야 애초에 골염 다 부시면 됐던건데 그러니까 근데 포탑 때문에 조금 그전에는 고기 좀 세울게 고기 좀 세울게 몸소에는 포탑 다 세울까 저기 포탑 하나 남은거야 어 하나 남았어 저기 그냥 포탑 하나 뺀 다음에 저기 액충도 다 부수고 응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털자 오케이 오페하게 어때? 어 좋아 오케이 조금만 힘내자 아 근데 이거 이번거 진짜 성공하면 진짜 거의 니켈이다 진짜 왜? 니가 뭐 엑스용이랑 다 부숴잖아 구라살로 하나 더 부숴자다 오오 그래? 구라사이 더 있었어? 가짜 민서야 와이번을 향해서 코앞피다 다있다 코앞피다 진짜 지금 피까지 내려주고 있어 우리도 여기 엑스용 위치 확인하고 그럼 포탑 총알부터 빼자 오케이 그럼 아마 금방 뺄거야 자 지금 포탑 하나 남았습니다 저것만 빼면 되요 포탑 다 뺀거 같은데 안쏘는데 나 뭐 안 맞는게 없는데? 엑스용 부숴 뭐야 어딨는데? 아 있다 있다 포탑 있다 오오오 아 있어 있어? 어 내 쪽에선 안보이렸데 뭐가 쏘는거지? 아 저쪽 포탑이 쏘네 뭐야 뭐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골렘 빼 빼 포탑 하나 남은게 아니던데? 아니 포탑이 뒤쪽 포탑이야 뒤쪽 포탑 아 먼데있는 포탑이야? 어 반대쪽 너무 많이 간네 내가 근데 액션 푸실려고 막 터났는데 그때 포탑이 쏘더라고 아니면 차라리 니가 벽 쪽을 보고 터냈어야 돼 니 건물 쪽 보고 터냈지 음 포탑이 없는줄 알고 나 침낭 사라진거 같은데 침낭이나 좀 만들고 바로 오고? 바로 오고 나 이제 자리 뛰었지 알게 카스아 아니 저 랩터 왜이렇게 뛰어다니냐 랩터 3마리 있네 명주 형 랩터 온다 이리로 온다 너 이거 왼쪽에 있는 액션 근데 좀 조심해야돼 하나 있는거 없어 내가 오른쪽꺼는 최대한 막아줘 내가 오른쪽꺼는 최대한 막아줘 알게 응 너 액션 푸실거지? 못 푸셔 아 내가 그냥 그냥 설치하라고 지금? 뭐야 나 왜 죽지? 스탑에 맞고 죽는데? 이게? 이거리인데 맞는다고? 오른쪽 액션 3개밖에 없네 이제 응 오른쪽꺼 많이 푸셨어 볼렘을 이렇게 갈거야 응 갈거야 가서 붙이면은 근데 오른쪽꺼는 내가 다 막을건데 왼쪽 액션 두세개 정도 칠거 거는 너한테? 응 그니까 방패를 막으면서 존나 뛰고 벽에 붙어 그 다음에 박으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무튼 방패 화를 가면서 니가 칠퍼 잘 설치해봐 빠르게 아직 사람은 안들어왔다 아직 사람은 안들어왔다 어? 포탑에 한게 맞았네? 내가 맞았나?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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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나 맞는데? 내가 부상이거든? 어 방금 뭔지 날라왔는데 포탑이? 아니 이 포탑의 정체가 뭐야 대체? 그치 뭔데 내가 왜 맞아? 그 포탑이 어 저 위에 있나? 망원경으로 한번 봐봐 너무 많네 왼쪽 어디서 날라왔거든? 야 사람 들어왔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